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여호수와 갈렙의 대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와 하면 갈렙이 생각나고요 또 갈렙하면 여호수와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와 갈렙은 늘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게 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열두지파에 출중한 대표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출애 급했을 때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그 두 사람은 한 번도 모세를 대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지도자 모세 편에 선 좌우 편에 섰던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의 형제들도 모세를 대적하고 또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 모세를 대적하지 않고 모세 편에 선 사람들이죠 또 큰 두 번째 공통점은 출애급 1세대로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 가운데에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출애급 1세대는 그들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이 여우사와 갈렙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안타깝게도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여우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늘 출애급 때부터 모세의 좌우 편에 서서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닌 동료로서 같이 지내왔는데 순식간에 여우사가 모세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대화를 보면 마치 갈렙은 여우사를 모세를 대하듯이 어려운 어른을 대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귀한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똑같이 고생했는데 갑자기 너가 내 상전이 돼? 하고 대항할 수도 있었지만 갈렙은 모세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해부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약속한 대로 내게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갈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또 승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듯이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들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간증하는 날, 복 있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합시다 첫 번째, 믿음으로 보라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가난한 땅을 차지하기 전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땅 앞에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차지도 하지 않은 땅을 지금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들어갔을 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지파들 간의 다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미리 분배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 지파는 아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 통치권자인 여우사와 거의 동급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얼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해도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해불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해불은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산지 험악한 산지입니다 그곳 거민들은 강합니다 많은 피를 흘려야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 자기 동료가 최고 권력자가 됐으면 얼마든지 좋은 땅을 달라고 청탁할 수도 있었는데 가장 나쁜 땅, 가장 험악한 땅, 가장 많은 피를 치료해야 하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 자녀들, 가족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조금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조금 더 순탄한 삶을 원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내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런 주어진 환경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해서 내가 차지한 땅이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단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곤란해도 가는 길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사업이고 내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너머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갈렙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해부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수많은 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해부른 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복주실 하나님의 교획을 바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4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홍해도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홍해 너머를 바라본 모세를 따라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홍해 넘어오지 않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해부른 땅과 같은 험악한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희한하죠? 기도할 때는 그것이 믿어지는데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눈 뜨면 세상이 보여요 험악한 환경이 보이고 해부른 산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우리가 믿음, 믿음 하지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사람이 욕입니다 욕 욕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은 대저택과 수많은 목축과 수많은 종들, 자녀들 그리고 아내 아름다운 것들이 다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욕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 버립니다 양도, 목축도 다 사라지고 종들도 다 죽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죽고 아내도 떠납니다 아무것도 그 문에나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에 걸려 그 탯덤에 앉아 울고 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죠 욕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야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야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중에서도 근심과 고통, 아픔 때문에 참 힘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전에 비해서 하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점점 내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헤브론 땅 앞에서 도망가는 갈렙이 아니라 헤브론 땅을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을 그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본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마음들이 다 상하고 기업도 어렵고 또 위축되어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이 많이 긴장된 상태로 1년 반을 지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또 예배 중에 전파돼서 텔레비전에 어디에 암흑의 교회에서 확진자 7명, 8명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꿈에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긴장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사실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환경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저와 우리 원천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보론 땅이라고 하는 이 비전들이 우리에 주어진 이런 코로나나 경제적인 위축된 삶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갈래가 같은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거기에 덮이지 말고 갈래처럼 눈을 들어서 그 너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넘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도 입술로 선포해야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차례 꼭 누구랑 싸울 때가 있어요 친구든지 어떤 가정에서 부모와 다식간의 관계든지 부부 관계든지 성도들 관계든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싸우고 나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많이 풀려지게 돼요 풀려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 중에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오해했잖아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갈렙이 고백한 4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사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갈렙의 회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정 모세가 가데스 바네야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리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혼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의 회고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가지 삶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내가 성실하게 보고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에 어린 소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의 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린 꼬마예요 어린 소녀예요 그래 나 예수님 제자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 상황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41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야 땅에서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보고를 하죠 그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사와 갈렙의 보고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보고를 하면서 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본 곳은 똑같은 걸 봤는데 말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거미는 너무나 강하고 요새는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치고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원성이 커지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자 모세를 죽이고 새 지도 다 세워서 애교보러 돌아가자 지금 어마어마한 구태타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음 본전인데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한 중에서도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보고? 아닙니다 옷을 찢으며 보고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올라갑시다 지금 전쟁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보고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의 산과 현장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믿음대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그냥 허풍 떠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허풍 떠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민숙이 14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순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될 때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꼭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결단하고 꼭 고쳐야 되고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잘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 입조심 이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입은 불신의 말이 나온다면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속에 믿음이 없는데 입만 믿음의 말 나온다? 그것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해불온 땅과 같은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간직하고 비밀로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조그만 기업을 하시는 성도님 집에 기업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기도해 드리다가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같이 이 자리인데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집사님이 요만한 기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 100배는 커진 기업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집사님에게도 그런 꿈을 주셨을 거예요 그 꿈을 분명히 받은 거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아유,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돼요 아유, 저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지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비록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못 되고 등급이 낮고 그런데 자녀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럼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성적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비전대로 쓰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쓰실 거야 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래서 인생은 성적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너 그래서 뭐가 될래? 이렇게 생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할 때 크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거 보니까요 다 오래된 30년 전, 40년 전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을 찾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찾은 모든 공통점이 딱 하나 나와요 그거는요, 이 친구들이 꽤 말썽꾼이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을 때 희망을 말해준 선생님들이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넌 잘 될 거야 넌 훌륭한 만화가가 될 거야 넌 훌륭한 최후기인이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는 성적이 밑바닥이니까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희망을 말하는 선생님이 30년, 40년 동안 그리워하는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대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조금 전에 입술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복주시는 삶은 도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소진영 간사님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마커스 찬양팀이 찬양했던 교회가 관악구에 있는 해오름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해오름교회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우리 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간증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초창기 특별히 한 200여 명 모일 때에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3 여학생인 박성실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참 불행한 가정에서 지금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살 쯤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이 딸을 키웠으니 참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날마다 술 먹고 들어오고 아이를 학대하고 이 아이는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날마다 여기저기 구타당한 흔적들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이 아이가 오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에 오면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들 나를 반겨주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꿈을 갖게 되고 나 같은 애도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점점 믿음이 자라는데 교회가 조그만 400평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이제 막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용돈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갈 때 어쩔 수 없이 차비를 주니까 차비 받고 일찍 나와서 걸어가는 거예요 모처럼 간식 한 번 먹을 수 있는 떡볶이 사먹을 수 있는 용돈이 생겼을 때 꼭 참고 떡볶이를 안 사먹는 거예요 이 중삼 꼬마 아이가 그래서 모은 돈 18만 7천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붙들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환경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생겼다는 거예요 엄마가 술 잔뜩 취해서 전화 딱 하자마자 전화 받자마자 목사 새끼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그 거액을 갖고 오면 이거 한 2, 30년 전 얘기니까 큰 돈이죠 그 거액을 갖고 오면 부모에게 돌려보내든지 해야지 그걸 받냐고 이 사기꾼, 이 도둑놈아 별 쌍소리를 다 하더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있으니 내가 쫓아가겠다는 엄마가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책상을 흔들면서 얘기해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이 XX야 술 취한 대로 막 쌍소리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 목사님 순간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나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 먼저 하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먼저 하고요 돌려드리겠다 이거야 기도 먼저 하고요 했더니 기도고 나버리고 돈 내놔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막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더라도 기도는 해주고 돌려오시고 그래서 큰 소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성실이가 그 어려운 가운데 걸어다니면서 차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헝금했습니다 하나님 엄마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막 큰 소리를 하면서 돈 붙어 내놔, 돈 붙어 내놔 그런데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엄마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엄마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성실이가 한 살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 이런 일 전 애들 딸 키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아내 보니 좋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한 불쌍한 여인입니다 불쌍한 엄마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니까 조금 마음이 누구부러지더니 기도 중에 설정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실이가 목사님 찾아왔는데요 눈에 멍이 이만큼 들어갔고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 들어갔고 왔어요 너무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얘는 웃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래요 뭐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시컨 두들겨 받고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어르신이 올라와셔서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렸어요 신사 어르신을 양보해 드렸는데 이분이 의자에 고맙다고 앉으시더니 앉자마자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그랬대요 너도 교회 다니냐? 네 저도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 여기 너머에 무슨 어떤 교회 다녀요? 아 그 교회 목사님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임금교회 장노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눈에 멍은 왜 들었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넘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이 어른이 보니까 넘어진 게 아니라 맞은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계시니 아빠 제 한 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몇 마디 나눠보니까 엄마한테 지금 두들겨 맞고 온 거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 듣고 싶어서 이 아이를 명함 주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이를 따로 만나셨대요 만나서 장노님이 이 아이에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 자초지중을 다두고 18만 7천 원 헝금한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장노님이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자가용의 운전기사까지 있던 분인데요 그날 운전기사가 몸살이 나서 처음으로 버스 타고 출렀난 날이었대요 운전기사가 몸살 나서 아프다 그래서 그럼 오지 마라 내가 버스 타고 갈게 하고 버스 타고 가세요 그날 하필이면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감동하셔서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 아이의 대학 학비까지 다 책임져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건 사실이고 간증집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면 세상에 참 재미있는 얘기도 있구나 감동적인 일도 있고 이렇게 우연한 일도 있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를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받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먹겠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먹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온 지금의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은 사실 우리가 심은 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도전하면 내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비록 40대에 출애급해서 85세가 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조금도 지금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호사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오늘 같이 쭉 읽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탁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절 속에 다섯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호와를 내가 쫓았다라고 세 번 반복했어요 8, 9, 14절에 여러분 그 갈렙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기 혼자 만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용맹과 그 지혜와 결단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모험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집사님 기업이 이렇게 큰일을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때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평안한 노후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권력 2인자입니다 좋은 땅에서 평안한 집에서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나이에 먼 땅을 더 차지하겠다고 칼 들고 해불은 땅까지 올라가서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갈렙이 욕심덩어리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갈렙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 이제 내 집 갖고 좀 편안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땅을 달라고 내 전쟁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 도전은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한마디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건 모험하는 것은 내가 일확천금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도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신앙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많은 간증을 알고 존경받는 교계의 지도자들 보면 그 정점에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의지로 이렇게 노력으로 패기로 성공했다면 그 정점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아멘하고 살아왔을 뿐인데 지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 36절에서 정확하게 갈렙의 이런 복받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은 즉 아멘 그는 그것을 볼 것이오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순종했으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때로는 모험이 될 수 있고 또 내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복받을 거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가 해부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꿈이니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도전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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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 보실 때 우리는 많은 실패와 후회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갈렙의 믿음을 혼받아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체력이 딸려도 아멘하면서 순종에 도전을 할 때 오늘 갈렙의 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